지금은 아프겠지만 조금만 참아. 아프게 해서 미안해. 사랑해. 이혜야. 진짜 큰일 나겠는걸? 말려하는 거 아니야? 당연히 말려야지. 얼른 따라가자. 응. 연주야. 의식이 없어. 아무래도 진짜 기억을 되찾은 반동 때문인 것 같아. 내가 치유의 마법으로 한번 치유해볼게. 토양 없어 보이는데. 아무래도 여기서 연주가 의식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될 것 같아. 슬픈 나와 이엘에게 그런 짓을 하고 무사하기를 바라지 않겠지? 로드의 이름을 걸고 오늘 너를 소멸시켜주겠다. 웃기는 소리! 웃기고 오늘 너를 소멸시켜주겠다. 차이! 아이사! 왜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거지?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닐 텐데 정신이 좀 들어, 이해? 오랜만이에요, 라칸, 제아 그동안 잘 지냈어요? 완전히 돌아왔구나, 이 일 두 분이 너무나 반갑지만 우리 얼른 가야 할 것 같아요 샤이도, 아이작도 위험해요 그래, 네 말이 맞아 얼른 가자 니가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로디는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?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 대체 왜 나와 이 일에게 그런 짓을 한 거지? 말해봐 니가 이렇게 해서 얻는 게 뭐였지? 저런 마법 따위로 마음을 얻는 게 가능할 거라 생각했나? 한심한 녀석 넌 넌 항상 내가 간절히 원해왔던 것들을 너무 손쉽게 가지고 가곤 했지 뭐? 이엘도 힘도 로드의 자리도 그토록 내가 바라고 또 바래왔던 것들인데 너는 너무 손쉽게 손에 넣었어 나는 그래서 니가 너무 미웠어 내가 가질 수 없던 것들을 가지고 가던 니가 너무 미웠다고! 웃기는 소리군 더 이상 너 같은 녀석과 말 섞을 이유 없다 내가 지금 널 살려두는 건 이 일을 위해서다 이 일은 너 같은 것도 죽으면 슬퍼할 테니까 그러니까 다신 이 일가 내 눈앞에 나타나지마 내가 이렇게 혼자 물러날 거라고 생각했나? 이건 이 일? 샤일 오랜만이에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왜 이제서야 온 거야 얼마나 기다렸는데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요 샤일 하지만 잠시만요 천 년 전부터 이어오던 이 지긋지긋한 고리를 끊어내야죠 그래 아이작 아이작은 내겐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아직도 아이작이 내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용서할게요 과거에 내게 했던 짓 용서해드릴게요 그러니 이젠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 아이작의 능력을 사용하지 말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작에게도 언젠간 아이작만을 사랑해 올 거예요 다신 그런 실수 하지 않으면 돼요 아이작은 그냥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니까 이제부터 알아가면 되는 거죠 무례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정말 괜찮겠어? 괜찮아요 샤일 절 너무 약하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?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럼 먼저 갈게요 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 새로운 얼음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상금 마법을 가르칠 선생님이자 이 학교의 교감이에요 잘 부탁합니다 저 둘이 다시 행복해도 다행이야 그렇지? 어 그렇네 저들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힘썼으니 이제 우리의 행복을 위해 힘내볼까? 그... 그게 무슨 소리야? 글쎄 무슨 뜻일까? 그렇게 나는 이 학교에서 샤일과 함께하며 제아, 라칸, 그리고 아이자까지 모두와 함께 이 마법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다 물론 곧 샤일과 나의 결혼식도 열릴 예정이다 앞으로는 다시 모두가 힘들 일 없이 행복할 일만 남았다 그럼 더 발견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